12시에 만나기로 했나 보구나. 시간을 꼭 엄수하라고 아까? 맞아, 맞아, 맞아. 그랬어, 그랬어. 3분 남았네. 2분 남았다, 2분. 서리 씨. 서리 씨. 아닌가 하세요. 1분 남았어요, 1분. 서리 씨. 서리 씨. 서리 씨입니까? 아니세요. 지금 12시 됐는데. 아, 귀여워. 아이고, 예뻐. 아닌가? 아니신 것 같아. 서리 씨. 어, 서리 씨예요? 어, 진짜 서리 씨예요? 서리 씨 맞아요? 서리 씨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어, 놀멍멍이 간력하지 않는데? 어, 달력! 어, 달력! 어, 달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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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서리 씨 맞아요? 네. 서리 씨예요? 어, 서리 씨예요? 네. 저희, 저희예요! 지금 여기! 저희예요! 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희도 몰라서. 어? 어? 아... 방금 마켓! 이거 얼마에 파실 건데요? 아, 너무 충격적이다! 아, 진짜 Labour! 아, 이거 파실.. 아, 진짜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антsk 정냥하다! 아, 그런롸. 아, 이거죠? 아,저희야? 아, 정말? 아, 진짜요? 아, 녹화하는데 여기까지!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민망하게 서리 씨도 놓고 왜 그래? 왜 그래요? 아니 서로 민망하게 지금 중고거래 하신 중고거래 하러 나오신 거예요? 죄송한데 이거 얼마에 내놓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편안하게 네 어차피 뭐 2천 원 어차피 뭐 2천 원 2천 원에 아 제가 가질까요? 아니요 근데 잘 됐네요 예예 저희가 발행했는데 저희한테 주시니까 니네 엄마가 우리 달력을 2천 원에 팔았죠 아 왜요? 얘기도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마스크 쓰고 너무 귀여워 아 2천 원 2천 원이 들어있네요 2천 원 네 감사합니다 서리 씨 중고거래 많이 하세요? 네 좀 많이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뜰하게 이것도 이거 왜 포장지도 안 뜯었네요? 이게 제가 산 게 아니고 받은 건데 달력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선물 받으신 거예요? 제가 촬영하는 작가님한테 받았는데 아 아 연예계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프리랜서 모델인데 지금 아 예뻐 예뻐 어쩐지 예쁘다 너무 예쁘세요 세수도 안 하고 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또 너무 엣지했네요 혹시 모델로서에 꿈이 있을까요? 아니 꿈이요? 아니요 취미로 아직은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다른 일이 또 있으세요? 학생이에요 대학생 오 아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미술 23이에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예쁘게 하고 나요 아 근데 지금 진짜 예뻐요 근데 진짜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서리 씨 그냥 보고 느낀 거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쪽으로 주무셨나 봐요 서리 씨가 이쪽으로 누우셨나 봐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요 길게 들어가서 씻을 예정이셨잖아요 아 네네네 아니 근데 집 앞에서 누가 뭐 짓고 나가자 짓고 나가자